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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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우리 또 석훈이가 아유 석훈이 아유 그래 그래 아유 어떻게 또 여기서 타 아유 이건 어쩐지 아유 요즘은 좀 바쁘지? 아 아니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피드백이 이제 쓱 이제 오고 있는데 스케줄까지는 연결이 안 됐군요 아 아유 수원하게 정말 제가 항상 우리 석훈이 만날 때마다 야 지노 뭐하냐 영준이 뭐하냐 그랬는데 아유 결국은 또 이렇게 해서 어제도 만났고요 셋이 어 만났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저랑 이게 노래가 좋은 노래들이 항상 이렇게 우리 수면 아래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역주행 이런 신화도 오고 정말 대단합니다 아주 축하합니다 티비 보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돼서 바람 불어와 빌자리하다 오늘은 파리 파리 한 번뿐인 새 나를 더 사랑하며 살 거야 더 많이 많이 해 행복하고 싶어 이렇게 하루하루 풀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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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어 누나 아우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요 직접 운전하셨구나 아 그래요 오래 기다리셨죠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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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이쁘게 입고 오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의상 이건 또 뭐예요 잘 친해졌어요? 네네 덕분에 여기서 이제 저희가 네 버스까지 가는 곳에다 드리는 걸 아 네네네네네 저희가 직접 나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직원 가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직원 가기 저희가 저하고 저 구라하고 같이 아 아니 그리고 좋은 소식 하나 있던데 저요? 네 결혼하시는 거예요? 드디어? 네 이야 너무 좋겠다 가을에 아 코로나19가 나도 해야 되는데 하하하하 있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막 그래 하고 싶어 아 재호 씨 있어요? 상대방이 아니 없어요 아직 그냥 상대자부터 자자역자 아니 내가 한다고 하나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축하드리고 그것도 뭐 이따가 가서 뭐 얘기하도록 하죠 네 이거 아니에요? 이거다 여기 서 있네 티키타카 티키타카 이 버스가 오우 화려하다 여기서 좀 서야 되나 우리가 자 아유 자 가시죠 야 이거 저기 디자인 어떤 의상의 메카에 또 이렇게 입으니까 그렇죠? 네 네 아유 느낌있네요 그러니까 자 여기입니다 저희 자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이렇게 또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또 이석 군님 모시고 왔습니다 예 이석 군님 어 여기 저기잖아요 동대문 농장 근데 이게 이렇게 바뀌었네 자 이뻤습니다 여기다 타시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왔어 왔어 이야 우리 종말 우와 의상의 순서는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는 선후대가 오늘 이렇게 모수로 만났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오